12시에 때려주삼 찬천찬백에 달만 때려주삼 찬천찬백에 남편 믿고 중간여자 누워서 떡 먹기 더 잊지 못더시 우리 수도 모녀시 12시에 때려주삼 찬천찬백에 달만 저 때려주삼 찬천찬백에 남편 믿고 중간여자 누워서 떡 먹기 더 잊지 못더시 우리 수도 모녀시 미국에선 중가들 중범죄로 평생을 방해서로 사는데 한동성 동참이 조사도 안하니 특검이 다비네 특검이 다비네 두껍도 못하면 천벌의 지옥형인데 천벌의 지옥형인데 천벌의 지옥형 천벌의 지옥형 천벌의 지옥형